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한 해를 시작할 때나 또는 여러분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또는 한 달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죠 분명히 목표를 세울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확률과 통계 수능 길잡이를 이번 달에 다 공부를 할 거야 또는 살을 3kg 정도 빼야지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목표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꼭 읽어볼 거야 그런 등등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기세등등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하셨답니다 내 목표를 주위 사람들한테 떠벌리거나 말하게 되면요 목표 달성률이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내가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어떤 목표에 대해서 정작 열심히 노력하기도 전에요 사실은 일종의 포만감 또는 충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를 어떻게 향해서 뛰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선생님한테만 앞으로 살짝 조용히 비밀스럽게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뒤에서 조용히 응원을 할게요 알겠죠? 조용한 목표를 세워서 조용히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도 우리 조용히 그렇지만 힘차게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센스업 문제 한 다섯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완벽하게 하시고요 자 화면 앞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다 하실 준비를 자 1번 해볼게요 3학년 재학생 수가 각각 600명입니다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 수학 성적 분포를 쭉 조사해 봤더니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대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성적 분포 곡선이 어때요? 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 A반과 B반은 평균이 같죠? 그러니까 수학 성적의 점수 평균이 60점입니다 C반은요 조금 더 잘했어 그래서 6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A, B반을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평균이 똑같지만 평균이 똑같지만 A반 같은 경우는요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 B반에 비해서 이 정도의 비율이 더 많죠 보이시죠? 자 또는 공부를 조금 못한 학생들 이 정도의 비율만큼 더 많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정규 분포 곡선의 키가 낮아지고요 대신에 폭이 넓어진다 그런 관점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어때요? B반처럼 상대적으로 키가 커지고요 그리고 폭은 좁아진다 그런 것들을 묻고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묻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기역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고등학교보다 A고등학교에 많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고등학교가 A고등학교가 어때요? 보니까 A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만큼 정도 더 많다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B고등학교보다 A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있다 기역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은요 B고등학교 학생들은 자 여러분 여기에 평균적으로에다가 밑줄을 끄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A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다시 말해서 평균이 더 높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는 어때요? 평균이 같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같은데 평균적으로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고른 편이다 여기에 이렇게 별표를 딱 쳐두세요 별표 자 그래서 성적이 고르다 성적이 고르다 야 너희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적이 골고루야 자 그 말뜻의 의미는 뭐냐면 실수를 하기 쉽거든요 자 편차가 적어주세요 편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편차가 작아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평균의 되도록이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티가 높고요 폭이 좁다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학생들의 실력 차가 작기 때문에 수업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여러분들처럼 모두 잘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C고등학교를 보면 선생님이 노란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B고등학교를 보면 하얀 걸로 체크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C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 분포 곡선이 폭이 더 넓고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지금 B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편차가 작다 고르다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다 따라서 D긋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D긋이 되고요 여기다 힘차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기본기 문제라고 기자를 써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렇게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번 문제는 선생님의 마인드를 담은 문제네요 그렇죠? 자 어떤 문제다? 정규분포 곡선을 배우는 우리들의 목적은 목표는 커트라인과 굉장히 실생활에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커트라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별표를 이렇게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기와 약간의 센스까지 가미된 기센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6천 명의 수험생입니다 이렇게 수치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수험생들이 지금 성적 분포 곡선 평균이 38이고요 표준 편차가 8점인 정규분포를 이루구나 야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 가운데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정하였더니 가장 낮은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이 가장 낮은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커트라인 커트라인이 398점이 아주 운이 좋아요 동점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모집에서 합격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 수의 두 배였을 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합격한 남학생의 수를 묻고 있어요 합격한 남학생 수가 몇 명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x라고 하는 겁니다 x 됐죠? 그러면 합격한 여학생의 수는 남학생의 수의 두 배니까 합격한 여학생의 수는 몇 x가 될까요? 몇 x? 아 2x가 되겠네 그러면 토탈 모든 합격한 학생 수는 x 더하기 2x니까 몇 x가 될 것 같아요? 3x명이 합격을 했는 겁니다 그걸 하나 이렇게 꼬아놨습니다 선생님 되시겠죠? 그러면 커트라인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시험 점수가 확률변수 x고요 그다음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이쁘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평균이 382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성적의 커트라인 지금 커트라인이 398점이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398점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지금 합격생들의 분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문제들의 유형은 어떻게 돼요?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는 게 목표였고 그죠? 자 이 문제는요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 상태에서 합격생의 어떤 명수를 구하라 역으로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똑같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자 Z 우리 도와줘 이렇게 해서 Z 분포를 갖고 오셔야 되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게 될걸요? 자 그러면 결국 이 398점을 표준화 수치로 바꿨을 때 자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Z의 제로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지금 Z 분포상에서 합격생의 비율과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만히 봤을 때 어 그래 그럼 바꾸고 싶은 숫자 398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을 빼야지 381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가 8입니다 얘가 바로 커트라인 점수를 표준화 수치로 바꾼 게 될 겁니다 그럼 16에서 나누기 8이니까 야 너 2구나 그러면 뿅에서 이 Z 제로가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0.48이에요 선생님 빨간 걸로 하면요 이 부분이 그럼 0.5에서 0.48을 빼니까 합격생들의 비율 여기에 해당되는 게 0.02가 된다는 게 분명하겠죠 0.02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야?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0.0이죠 그러면 명수를 구하고 싶어 전체 6,000명이잖아요 그럼 합격생 수는 6,000 곱하기 0.02를 하시면 되죠 얘가 120명이 나오나요? 그럼 12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합격한 남학생 수가 아까 X였고요 그리고 슈가서 여학생 수가 2X에서 합격생이 3X였죠 3X 그럼 얘가 120명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40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합격한 남학생의 수는 4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약간 꼬아져 있지만 우리가 문제의 본질 출제 의도는 커트라인 점수와 이 점수를 표준화 수치로 바꾸었을 때의 관계를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그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되겠죠?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자, 한번 볼까요? 회사에서는 두 종류의 막대 모양 과자를 만든대요 그죠? 과자를 만듭니다 맛있는 자, 그랬을 때 과자 A의 길이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인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과자 B의 길이는 평균이 M 플러스 25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럴 때 과자 A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과 과자 B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예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시그마 1값과 시그마 2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처럼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비율 같은 걸 묻는다는 말은 이런 감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 개별적으로 1, 2를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라 2와 1의 비율을 묻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도록 풀면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아, 개별적으로 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의 어떤 비율을 묻는 거구나 형태로 가자 그런 작전을 마음속 깊이 짤 수 있으면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과자 A야 그러면 지금 정규분포가 두 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끼리 과자 A의 길이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럼 보니까 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야 그럼 이렇게 분산 쓰시고요 자, 과자 B도 한번 써볼까요? 그럼 과자 B는 이렇게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평균이 M 플러스 25죠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랍니다 2, 2, 2 그러면 시그마 2의 제곱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자, 이런 두 개의 분포가 각각 있는데 자, 문제에서 과자 A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이니까 자, Z 도와줘 그러면 자, 지금 XA가 과자 길이가 얼마요? M 플러스 10 이상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M 플러스 10 이상일 이 확률과 그 다음 또 과자 B니까 자, P의 XB입니다 그죠? 과자 B의 길이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M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개가 같게 될 때 우리는 이 비율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Z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면 자, 이게 Z로 바꿀게요 P에 그럼 얘가 Z 분포로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꾸고 싶은 숫자가 M 플러스 10이야 얘가 포함된 평균 M을 빼야죠 그러면 10이 남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사실은 시그마 1분에 10이라는 분포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값이 그 다음 이쪽도요 자, P에다가 Z 도와주세요 그러면 Z로 바꾸고요 자, 여기에 바꾸고 싶은 숫자가 M 플러스 10이죠 얘에서 M 플러스 25를 빼세요 자, 얼마?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 시그마 2죠 이렇게 해서 시그마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같대 자, 이제 감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 보니까 이 우변은 지금 양수가 될 것 같고요 표준 편차라는 건 항상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 음수가 되겠구나 표준 편차 양수고 음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양수보다 클 확률과 얘는 음수보다 작을 확률이 같다 이 말 뜻은요 이런 의미 아닐까? Z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평균이 이렇게 자, 0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양수보다 클 확률과 그리고 왼쪽에 어떤 음수보다 작을 확률이 같다는 건 결국 이 값과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절대값만 반대고 자, 절대값이 같고요 그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얘, 시그마 1분에 그 다음에 10하고요 그 다음 시그마 2분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얘가 값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둘 중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런 관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에이, 그러면 끝났네 시그마 1과 시그마 2에 개별적인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비율이구나 그러면 너 시그마 2 저쪽으로 가 10, 너는 우변의 분모로 와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시그마 1분에 시그마 2 얘의 비율은 10분의 15 2분의 3이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얘가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 나왔다? 2007학년도 평가원 문제예요 4점짜리 어렵나요? 전혀 전혀 선생님 강좌를 듣고 있는 지금 수기, 확률과 통계 수강생들은 정말 조금씩 이렇게 내공이 쌓인다는 걸 느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수학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먼 길을 보시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면 충분히 그 당시의 어떤 수험생이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열정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자, 어떤 문젠가 실생활하고 결합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지금 보면요 이 문제 자, 선생님의 어떤 의도를 파악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표를 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힘차게 선생님 수학 기셋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예약한 고객이라고 떴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통계학의 핵심이 기억나시나요?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전체 시행 횟수 얘가 n이고요 한 번 시행 시 일어날 확률이 p가 된다면 기대값은 얼마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얘가 np가 되고요 그 다음 분산은 npq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너가서요 이렇게 건너가서 자, 시행의 수 n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n 곱하기 p가 5 이상이 되고요 n 곱하기 q가 5 이상이 될 때 우리는 뭐다? 아,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 기대값이 np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분산이 npq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되고요 이거에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어떤 나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쭉 가서 z 분포 자, z 굉장히 중요하죠? 자, 표준화 수치로 바꿔야 돼 그러면 바꾸고 싶은 숫자 x를 얘가 포함된 평균이죠 그죠? 그러니까 np를 빼주시고요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 루트 npq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표준 편차로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z라는 이 분포는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분포를 이룬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배웠어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배우는 고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의 어떤 뼈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시겠어요? 팡팡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에이악 후에 어떤 여행사의 통계자로 의하면 고객이 에이악 후에 취소할 확률이 0.1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그대로 취소를 하지 않고 여행을 갈 확률은 0.8이겠죠 그리고 정원이 84명이에요 자, 선생님이 에이악을 취소할 확률 즉, 에이악을 취소하는 사람으로 가도 되고요 선생님이 좀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에이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계속 가는 사람 그걸 확률변수 x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하겠죠 자, 그대로 여기다 바로 해버릴까요? 자, 지금 n하고 p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이악한 지금 현재 사람 수가 100명이에요 그죠? 100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에이악스가 자, 에이악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끼리 이렇게 씁시다 에이악을 취소하지 않는 사람 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취소를 하지 아니할 확률 0.8은 불변이니까 여기다 0.8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가면 되겠네 자, 기대값은 np이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80이 되는 게 분명하고요 분산은 여기다 0.2를 곱하면 되니까 16이네 그러면 4에 제곱 이렇게 쓰시죠 그리고 시행의 수 n 자체가 충분히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할걸요? 100 곱하기 0.8 그러면 80이나 되기 때문에 오, 만족하죠? 100 곱하기 0.2 그러면 얼마예요? 20이나 되죠? 그러면 결국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만족하니까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 그대로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다 하면 기대값 80이고요 그 다음 16이라는 건 4의 제곱이 되는 게 분명하죠 여기서 x는 뭐야? x는 에이악을 취소하지 않는 사람 수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서 문제에서 묻는 게 정원이 초과되지 않을 확률이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지금 센서 문제를 보시면 취소하지 않는 사람 수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정원이 84명이죠 그러면 84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8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z 즉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자, p에 z로 슉 바꾸시고요 84에서 80을 뺍니다 4, 그 다음 나누기 4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자, 여러분 보이세요? 쭉 이렇게 해서 z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야 자, 이게 0입니다 그죠?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사실은 이 전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쪽이니까 반쪽이니까 얘는 0.5를 더하시고요 그 다음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니까 표를 이용하면 0.3413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0.8413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확률을 구한 겁니다 통계학의 핵심 문제를 푸신 거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중요해서 선생님이 연장 두 문제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 5번을 잘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기센으로 표시하시고요 느낌을 가져봐 느낌 볼게요 동전을 400번 던져? 눈을 치크시 감고 하셔야 돼요 동전을 400번 던져? 그럼 반복 시행이네 그리고 매 시행시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로서 불변이죠 야, 너 독립 시행 아니야? 맞잖아요 그리고 횟수가 확률 변수 X니까 얘는 100% 이항 분포가 됩니다 아, 여기다 또 써야지 선생님이 그대로 자, 지금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요 아, 얘는 확률 변수 X는 이제 예약을 하지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사람 수가 아니라 선생님 뭘 쓸까요? 앞면이 나오는 앞면에 그냥 횟수라 할까요? 횟수 앞면이 나온 횟수 그러면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총 시행 횟수가 400번이고요 한 번 시행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로서 불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200이 되는 게 분명하고요 또 Q, 2분의 1을 곱하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자, 지저분하진 않죠? 괜찮죠? 선생님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 느낌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흔적을 그대로 따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시행 횟수 N 자체가 충분히 크므로 사실은 기대값이 200이고요 평균이 그 다음 분산이 100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Z로 바꿀 것 같아 선생님 이렇게 자, 바꿔볼게요 자, 얘는 지금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게 P에 앞면이 나온 횟수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K를 숨겨준 대신에 사실은 이 확률이 0.9772이라고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Z 부릅니다 그죠? Z로 슈욱 바꿔주시고요 자, 이 우변이 얼마가 될까요? 바꾸고 싶은 숫자 K에서요 K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 200을 빼시고요 얘가 포함된 표준편차 10으로 나눠주십니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 0.9772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곰곰이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지 한쪽에다가 Z 분포를 그려봅니다 그럼 얘가 지금 평균이 0이잖아요 그죠? 0.9772 이 빨간 건 지금 현재 여러분 양수가 되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0.9나 해당되니까 이 반쪽이 0.5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어딘가에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10분의 10분의 K 빼기에 얼마가 될까요? 200이라는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0.9772이 되려면 당연히 이 부분의 확률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 해당된 확률은 0.4772이 되는 게 분명하죠 아 그래 그러면 0.4772이 되는 Z 값이 슈욱 보니까 2가 나오죠 그럼 이 2를 그대로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너의 정체는 2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죠? 220이라는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와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죠?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아 이 문제는 2항 분포에서 출발해서 시행의 수행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로 가고요 자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4번 5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7장의 정규 분포 모든 자 교재 문제와 센스업까지 마쳤습니다 그죠? 자 새로운 어떤 장 우리 8장 통계적 추정을 하기 전에요 후배들에게 띄우는 편지 해서 선배의 편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한번 화면을 보세요 기분 좋은 날 달콤한 사랑이 오네요 콧노래 나는 하루를 시작해요 들어본 적 없었던 그런 멜로디죠 알고 있나요 고맙습니다 그대의 그대의 진심으로 흰색 영화들이 띄우는 그대의 이네요 울산 부끄리 말했기에는 해 articles 글쎄요 그 닿아 우시아 사랑입니다 휴ED 현명이 여러분 어땠나요? 나를 설레게 하는 나의 꿈 과연 여러분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여러분의 꿈이 가슴 속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꿈이 없다면 혹시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다면 빨리 꿈을 담으십시오 좀 더 넓게 그리고 주위보다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큰 꿈을 꼭 가지십시오 자 세 단원입니다 8장 8장 통계적 추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통계를 공부를 한 이유는요 이런 활용적인 즉 어떤 내가 전체를 조사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는 전체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을 전체 일일이 조사하기가 임파스블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전체 집단의 어떤 성질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이라는데요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입니다 68페이지에 통계조사에서 우리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자 모집단입니다 그죠 내가 전체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요 조사하기 위하여 이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요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 걔를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 센서스가 있죠 총조사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체 인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일일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실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요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만을 조사하는 것 얘를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뭐 이런 거 빨간 분필 있죠 이 빨간 분필을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 부러질까 즉 빨간 분필의 강도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빨간 분필이 만들어지는 모든 수십만 개의 분필의 강도를 조사한다고 다 부러트려 놓으면 정작 우리가 써야 된 분필은 없게 되죠 그러면 이 수십만 개의 빨간 분필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랜덤하게 몇 개를 뽑아서 개를 부러트리는데 들어가는 힘 즉 강도를 한번 조사해 보고요 그런 표본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분필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표본조사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때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 걔를 우리는 개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크기라고 쓴다는 거 조금 많이 여러분들 이 용어를 힘들어하니까 아 크기라는 건 개수구나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용어 정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모집단 표본에서 자 이미추출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보시면 모집단에 속하는 각 원소가 추출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하여서 추출하는 것 얘를 우리가 임의추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요 자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어떤 모든 어떤 원소가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임의추출 대표성을 띄도록 뽑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한 번 추출된 대상을 되돌려 놓고 다시 말해서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 시행을 하는 거 아 너를 복원 추출이라고 해 그리고 하나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얘를 다시 원위치 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뽑는 거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지 아니한다 해서 비복원 추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이런 용어 정리가 지금 저희들 68페이지 교재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겠죠? 용어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 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복원 추출해서 꺼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든 표본과 표본의 개수를 한 번 구해볼 수 있겠어?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한 번 작성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공 두 번째 나오는 공 이렇게 한 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서 1하고 2하고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첫 번째 1, 두 번째 1이 나왔고요 그 다음 1이고 2가 나오는 거고 첫 번째 1, 두 번째 3이니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2고요 2, 1 자 2, 2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 3 첫 번째 3, 두 번째 1 그 다음 3, 2고요 3, 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자 표본으로 할 때 모든 표본은 아 요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나오나요? 지금 9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셋, 여덟, 아홉 개 그러면 모든 표본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표본의 개수는 9개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N개의 공 가운데 다시 N개의 공 가운데 R개의 공을 복원 추출을 해서 뽑는 그런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가 뜨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구나 따라서 얘는 N의 R제곱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상자 속에 1, 3, 5, 7이라는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에서 크기의 개수라고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개수가 두 개씩 뽑는 거죠 두 개를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표본으로 할 때 표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해서 1, 4, 5, 7, 1, 4, 5, 7 하시겠죠 그러면 토탈 경우가 16개가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요 표본의 개수니까 서로 다른 1, 4, 5, 7 4개 가운데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4의 제곱이 되니까 16개라는 표본의 개수가 나옵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쉽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나와있어요 그죠? 모평균과 표본평균 해석 지금 문제가 나와있는데요 모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확률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다 즉 개수가 n을 뽑는 거예요 n개를 그랬을 때 x1, x2, xn을 임의로 추출했다 대표성을 띄도록 그리고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랜덤하게 뽑아서요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평균 즉 표본평균 그리고 n개를 뽑았을 때 걔네들의 분산, 표본분산 또 n개를 뽑았을 때 걔네들의 표준편차, 표본표준편차 그리고 기호로는 x바, 그 다음에 s제곱, 그 다음 s와 같이 나타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표본들을 쭉 뽑아서 개수 n으로 나누면 표본평균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여러분 여기다 조금 체크하시면 선생님 n개를 뽑았는데 n-1개를 왜 나누죠? 얘는 조금 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들이니까 다만 그냥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쭉 몇 개를 쭉 해보니까 n보다는 n-1로 나누는 게 차이가 더 작구나 그렇게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n-1로 나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캐치하시고요 혹시나 내신에 나오면 n으로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고요 표준편차는 얘의 루트를 씌우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관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개념들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모집단의 확률변수 자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평균 x바에 대하여 x바가 1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x바가 x바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두 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걔네들의 평균이 1이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얘가 되도록 하는 표본 x1과 x2라고 선생님이 보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0하고 2가 나와야지 0하고 2가 나와야지 나누기 2하면 표본평균이 1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0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가 나오고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될 뭘 구한다? x바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경우를 구했을 때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p에 x가 0이 될 확률과 연이어 동시에 x가 2가 될 확률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0이 될 확률이 6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6분의 1을 쓰시고요 그 다음 2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 되니까 사실은 1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만 2가 나올 확률 2분의 1을 앞에 곱하고 0이 나올 확률 6분의 1을 뒤에 곱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도 얼마가 될까요? 12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x바가 1이 될 확률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선생님 맞죠? 그러면 더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6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또 한번 볼게요 표본평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익숙함이 있으셔야 돼요 유제 2번을 한번 보면요 숫자가 0과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두 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그러면 크기가 3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 거예요 자 하나를 보고 나서 집어넣고 또 하나를 뽑고요 또 집어넣고 또 하나를 뽑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뽑는다는 얘기고요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표본평균 x바가 취할 수 있는 값의 개수 잘 보셔야 돼요 표본평균 x바가 취할 수 있는 값입니다 즉 x바의 경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자 분류를 일단 해야겠죠 분류 세 개를 뽑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카드의 숫자 세 번째 나오는 카드의 숫자 이렇게 순서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거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사전식 배열법 첫 번째는 0만 다 나오는 겁니다 0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0이 두 번 나오고 3이 한 번 나올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0이 한 번 나오고 3이 두 번 나오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전부 3이 나오는 경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0이 두 번 나오고 3이 한 번 나오는 건 003, 030, 300 세 가지 얘도 세 가지겠죠 하지만 x바의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자 여기에서는 지금 표본 평균 x바는 어떻게 될까요? 자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면 사실은 나왔는 그 표본 있죠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해서 표본의 크기가 3이니까 3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003이나 030이나 30 00 모두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0 더하기 0 더하기 3이겠죠 나누기 3을 하시면 얘는 당연히 1이 될 것 같아요 되죠? 자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x바를 구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0 더하기 3 더하기 3 나누기 3을 하시면 얘는 2가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표본 평균은 나왔는 표본들의 총합이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나누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바가 치할 수 있는 값 하나 둘 셋 4개겠죠? 값의 개수를 슈욱 구하시오 그러면 최종적으로 4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유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유제 3번 자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 문제야 표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인데요 자 0 2 4 6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있는데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대요 그럼 표본 평균이 2 이상이 될 걸 찾으래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공 두 번째 나오는 공 그럼 0 2 4 6 첫 번째 네 가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도 0 2 4 6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0과 0을 뽑았어요 그럼 x바가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0이죠 자 0하고 2를 뽑았어요 그럼 표본 평균은 1이 될 거고요 0 4는요 더해서 2로 나누면 2 0 6은 3이 되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1 2 3이 되는 게 분명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하고 2를 뽑았으면 당연히 표본 평균 2가 되고요 4하고 2를 뽑았으면 3 하실 수 있겠죠? 그럼 3 4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도 3 4가 되는 게 분명하고요 자 4하고 4를 뽑았다면 표본 평균은 4가 되고 6하고 4를 뽑았으면 5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당연히 5죠 그러면 6하고 6을 뽑았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얘도 당연히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표본 평균 x바가 2 이상이 될 확률인데 아 그래? 그럼 표본 평균 x바가 2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을 쭉 봤을 때 총 16가지 가운데 2 이상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적군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여사권의 개념을 쓰시면 되잖아요 전체 확률 1에서 2보다 작을 경우죠 그러면 0이 되든지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을 빼주면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1에서 빼기 표본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얘가 1이고요 전체 16가지 가운데 2보다 작은 경우는 1, 2, 3이니까 16분의 3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16분의 1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유제 3번 문제를 이렇게 푸셨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추정이란 단어를 들어왔어요 통계적 추정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하려면 굉장히 에너지라든지 또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그 대표성을 띌 수 있게끔 랜덤하게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들의 어떤 수치를 조사해서 개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통계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아까 선배가 띄우는 편지에 가슴 설레게 하는 꿈 그 꿈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가 보여요